슬로우 스토리 느린데? 우기 스타일이네 이렇게 전형곡을 너무 좋아 너무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좋단 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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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퍼 좋아 느려 느려 포에버 에버 파티 파티 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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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아 가사 너무 좋다 윤진 양의 지금 표정이 다 들어야 되는 건가? 사쿠라 사쿠라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야 돼요 사쿠라 들리는 대로 쌈디 형 왜 갑자기 속삭이는 거야 채원 양 탱구 바스 그만 보시고 적으세요 몰래 몰래 탱구 바스 보는데 동엽 신 갑니다 오픈 탱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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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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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했던 누가잖아 소풍 소풍 있다고요? 소풍 소풍 소꿉 술 먹잖아 애들 도로 먼저 술 먹자는 애는 어? 어? 아 잠깐만 에이 일단은 큰 모나리자 오픈합니다 소꿉 놀이가 이거야 와 서꼭 와 서꼭 와 서꼭 술 먹잖아 애는 오 와 서꼭 호구 와 서꼭 정확도는요 거의 100%다 아 100% 떴어요 제가 볼 텐데 여기 밑에 줄은 와 서꼭 계속 춤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했나 봐요 따 나 와 서꼭 술 먹자 와 서꼭 술 먹자 진지게 써야 되는데 래퍼 존 오늘 활약해야 돼요! 저는 발라드가 좋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랩을 했어? 막 술 먹자 해! 얘는 모르는 애는 근데 모르는 애들 있어! 모르는 애들 옷을 벗잖아 얘는 아이 진짜로! 아니 아니 자켓 자켓 더우니까 더우니까 실례인가 보지! 저 힙합 안 돼요 저는 오픈! 나는! 아! 깜짝아! 깜짝아!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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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미쳤어! 미쳤어! 이 친구들 어떡해! 누구야 쟤는 모르는 애 모르는 술 먹자 다매는 술 먹자 다매는? 뒤에 원래 수영장 보인다고 원래 수영장 배경이 멋있는 거라고 누구야 쟤는 모르는 애들 술 먹자 다매는 자 이제 르사라핀 멤버 한 분 한 분의 첫 바스! 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윤진부터 갑니다! 오픈! 예능! 예능? 예색하세요! 예능에 죄송하다는 거죠 지금 체크라드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었어요? 벌써 못했다고요? 많이 썼어요 그래도 날인 누가 때리든 누가 때리든 누가 때리든 나보다는 좋습니다 이대로 측정을 하겠고요 쓰기는 했어요 쓰기는 했어요 채원 그럼 내가 끝내는 거예요? 아 왜 끝내는 거예요? 아 이제서 훌칠하구나 복지과 친구네 보이스! 날린이라고 들었어 잠깐만 수풍 수풍? 수풍 수풍까지? 수풍 수풍 추가했어요 하필 추가한 게 동혁신이야 아니 왜 그걸 추가했어요? 산부인과라고 쓰여있는 거 같은데 숭풍 산부인과 아! 숭풍 산부인과 우리 멤버들이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답에 가장 많이 맞힌 구동생 구동생 부모님께 쓰면 르세르핌이 빨리 쓰기 전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줘요 많이 맞힌 오늘의 멤버 워요 힙합 강한 데다 자 키입니다 키입니다 자 지금 놀랬어요 fires raging 오오오오 눈 suc 휘가 원샷을 차지합니다